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술독 주경야독 기름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아 꺄아 이게 뭐라고? 자 16번 시돈 줄기를 칼로 잘라 깨끗한 물에 담갔을 때 여기 정도만 봐도 이제 우리 많이 아셔야 돼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죠 절편에서 흘러나오는 희뿌염물질을 보고 진단할 수 있는 병은 그 희뿌염물질을 바로 뭐다 여러분 세균 점액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는 우주, 우즈 그쵸 분비음을 세균에서 분비하는 그 분비음을 우즈로 해서 우주 테스트 그쵸 또는 그런 유출 검사법이다 라고 해서 저희 세균을 검사하는 방법에서 또 배우셨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세균 점액에 대해서 나왔고 그러면 세균병을 찾아볼까요 1번, 2번, 3번에 보시면 토마토 풋마름병 있죠 토마토 풋마름병은 가짓과 풋마름병의 하나이죠 그러면서 세균에 의한 것이다 이런 거 그리고 저 병원도 또 정리를 잘 하셔야겠죠 라이스토니아 솔라나시아룸 하고 또 푸른 상태로 급격히 시든다 해서 풋풋한 상태로 그대로 시든다 해서 풋마름병이다 라고 부르고 있죠 특히 이제 가짓과 풋마름병 중에 제가 이 토마토 풋마름병 그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꼭 다 아셔야 돼요 물관에 이 병원균이 이 세균이 침입을 하고 증식을 하고 그러면서 시들고 그래서 맞게 돼 있죠 물관을 맞게 되면서 그러면서 물줄기가 올라가는 것을 막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들고 위조가 되겠죠 그러면서 문제를 가지고 온다는 거 칼로 잘라 깨끗한 물에 담그면 그 안에서 식부염 물질의 세균 점액이 누출된다 물관에 애들이 옹기종기 모여있으니까를 잘라며 그 물관을 통해서 세균들이 나타나는 거 세균 점액들이 나오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뭐 그렇다라는 거 자 그래서 답은 16번 그렇죠 16번의 답은 3번 17번 벼 입집 무늬 마른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잎집 왜 이름이 잎집 무늬 마른병이냐면 잎집 부분에 얼룩 무늬가 생기면서 그 잎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잎으로 병반이 옮겨가게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1번에 옥수수 등에도 발병한다 맞고요 2번에 병원균에 생육 저고는 22도이다 아니라 얘는 굉장히 고온다습일 때 온도가 높을 때 발병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발병 최저 온도가 이렇게 굉장히 높은 편이죠 뭐 이거보다 더 높은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30에서 32도 정도 굉장히 더울 때 더우면서 다습할 때 주로 잘 일어난다 이렇게 습도도 높죠 지금 발병 최저 온도도 높은 편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파조식 조파조식을 하면 이러한 고온다습한 환경을 만날 수 있게끔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요 그러면서 발병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주로 조생종 그렇죠 조파조식 조생종 다 이런 것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고요 17번에 동그라미 3번도 읽어볼게요 조생종은 피해가 많고 만생종은 피해가 적다 그렇죠 만생종은 그러한 기간 병을 회피할 수 있는 기간에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4번에 입집에 얼룩무늬가 나타나면 입에서도 병무늬가 형성된다 맞죠 그래서 입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입으로 그 병이 진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방금 보셨던 거 18번에 나옵니다 식물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해부학적인 방법을 그랬습니다 답은 1번 유출검사법이고요 2번 3번 4번에 괴경지표법 파지검출법 파지검출법이 박테리오 파지법인 거죠 지백접종법 이 3개가 다 뭐예요? 생물학적 진단에 이용되는 거예요 이 3개는 그래서 제가 그때 생물학적 진단은 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4가지는 생물학적 진단이구나 그래서 각각의 진단에 대한 내용이나 정의 등도 다 정리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진단 어떤 게 생물학적 진단이고 그 각각의 내용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왜 얘를 지금 답이 그래서 1번이잖아요 얘를 왜 해부학적 방법이다 특히 유출검사법 의주 테스트라고 하는 거죠 아까 방금처럼 세균을 진단하고 알아낼 때 쓰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분류물을 통해서 알아낸다 그럴 때 이 식물을 잘라보잖아요 그래서 잘라서 확인한다 해서 해부학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저희가 생물병 진단법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중에 제가 생물학적 진단 방법 특히 이거 종류 외우셔야 되고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방법, 세균을 진단하는 방법 등등 이렇게 분류를 여러 가지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 한번 저는 이제 앞머리만 쭉 따서 여러분들한테 쫙 보여드렸어요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꼭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유출 테스트도 굉장히 잘 나온다 세균병 진단이다라는 것 그래서 18번은 1번이 되겠고요 19번 배나무 검은 무늬병 그렇죠? 아까는 붉은 별 무늬병이었고 이번엔 검은 무늬병은 뭐예요? 여러분 불안정된 거죠 배나무 검은 무늬병 방제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냈습니다 1번에 열매 봉지를 씌운다 두고요 2번에 병든 가지 및 잎은 항상 제거하는 게 좋죠 맞죠? 3번에 병이 잘 걸리지 않는 품종 그렇죠? 저항성 품종을 제외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4번 심하게 발생하는 3, 4월에 집중적으로 농약을 살포한다 답은 19번에 4번이 틀렸습니다 보통은 감염이 봄에 감염이 시작이 됩니다 봄에 감염이 시작돼서 늦봄이나 초여름 얘는 온도가 되게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게 아닌 24도, 28도 이 정도일 때 굉장히 많이 검은 무늬병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4, 5월에 감염이 시작돼서 6, 7월 즉 늦봄이나 초여름이 되겠죠 이때 비가 내리면서 급격히 발생이 증가합니다 습하면서 온도가 적당할 때 그럴 때 많이 퍼지기 때문에 그때 약제를 잘 살포하면 좋겠죠 그래서 19번에 보시면 심하게 발생하는 3, 4월에 집중적으로 농약을 살포한다가 아니고 심하게 발생하는 6, 7월까지 전문 약제를 잘 살포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런 내용이 있고 특히 20세기 신수 이런 것들은 감수성의 어떤 품종들이기 때문에 재배를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뽕나무 오갈병의 병원죄로 오른 것을 냈습니다 대비노비뽕, 대나무 빗자루병, 오동나무 빗자루병, 뽕나무 오갈병 대표적인 뭐예요? 파이토플라스마에 의한 수병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이제 매개충도 있었죠 바른무늬, 매미충에서 굉장히 이 3개 세트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파이토플라스마에 의한 수병 3개 이것들은 다 어떻게 파이토플라스마에 의한 수병은 뭘로 치료가 가능하다?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이라는 항생물질로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 그래서 2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21번 해충학 갑니다 뻔데기로 월동하는 것은 냈습니다 1번 조명나방, 2번 이화명나방, 나방종류 같은 것들은 유충으로 거의 월동을 많이 하고 있죠 3번의 보리굴파리가 이제 뻔데기로 월동을 합니다 보리굴파리 같은 경우는 여비욕 속을 굴을 파고 들어간다 해서 이름이 굴파리가 되는 거죠 여비욕 속을 굴을 파고 들어가서 식혜를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뻔데기로 월동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번의 섬소고 메뚜기 같은 경우는 알입니다 그래서 보리굴파리 잠엽성이고 뻔데기 월동하고 이런 거는 좀 특징적으로 알아 두셔야 되고요 보통 얘 같은 경우 특징 같은 경우는 잎의 끝부분에서 아래쪽을 향해서 여비욕 안 속을 파고 들어가면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22번 곤충의 고시류와 신시류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고시, 옛날개, 신시, 요즘 날개 구식 날개, 신식 날개다 해서 제가 고시류, 신시류라고 했죠 구식 날개는 날개를 어떻게 해요? 접을 수가 없다 신식 날개는 날개도 착 접을 수가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의 날개를 완전히 접을 수 있는지에 따르면 분류 맞습니다 1번의 변태의 정도에 따라서는 불완전 변태나 완전 변태니까 외시류, 내시류가 되겠죠 2번의 날개의 유무에 따라서 날개가 있냐 없냐니까 무시하강, 유시하강이 되겠죠 3번의 번데기 부속지의 움직임 유무에 움직임 유무가 아니라 번데기 부속지가 떨어져 있냐 붙여 있냐에 따라서 나용, 피용 이런 거 기억하시죠 정리를 하시고 답은 22번의 4번이다 그래서 곤충관계 분리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날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유시하강, 무시하강 또 유시하강은 날개가 접을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고시류, 신시류로 나누고요 또 신시류는 외시류, 불완전 변태나 완전 변태에 대해서 외시류, 내시류 나와서 이런 종류는 저희가 이 정도의 기본적인 것을 꼭 알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꼭 정리를 하시고 외우시길 바랄게요 23번 해충의 발생 및 피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1번에 해충 번식력은 번식 능력과 환경 저항과의 관련에 따라서 늘어나거나 감소하거나 증감한다 맞죠? 맞습니다 번식력은 그때 환경 저항이나 번식 능력 등에 따라 틀리죠 2번에 피해 사정식이란 해충의 가해와 감수량의 관계를 표시한 거다 해충의 가해로 인해서 수량이 줄어드는 감수량의 관계를 표시한 것이 바로 피해 사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해로 인해서 과연 수량이 어떻게 줄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3번에 환경 저항에는 기상 등의 물리적 요인과 천적 등의 생물적 요인 이러한 물리적 생물적 요인에 의해서 환경 저항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아까 그래서 이런 환경 저항이나 번식 능력에 의해서 그래서 번식력이 좌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4번에 번식 능력을 산정할 때 성비란 수컷의 수 나누기 암컷과 수컷의 수에 대한 값을 나타낸다 성비는 제가 꼭 알고 계신데요 전체 개체수에 대해서 누구의 비율? 암컷의 비율이에요 전체 개체수에 대해서 암컷의 비율이니까 결국 암컷 나누기 전체는 암컷 수컷이니까 암컷 수컷의 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잘못됐어요? 처음에 수컷의 수 나누기가 아니라 암컷의 수 나누기 암컷과 수컷의 수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 전체 개체수에 대한 암컷의 수가 되는 것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비례해충에 속하지 않는 것은 흰등멸구, 홍명나방, 멸강나방 그리고 또 하나 더 해서 벼멸구까지 이것이 봐요 중국 비례해충이죠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해충입니다 4번에 이화명나방이 아닌 거죠 4번에 답이 되겠고 1, 2, 3번이 따라와서 저희가 중국 비례해충 4개밖에 안 되니까 제가 이것도 중요하게 외워두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꼭 외우시길 바랄게요 25번 총채벌레목의 형태적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굉장히 잘 나와요 총채벌레 하면 큰 턱을 바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큰 턱이 퇴화됐어요 그래서 왼쪽 큰 턱만이 존재를 한다 그럼으로써 큰 턱의 좌우가 어떻게 된다고요? 비대칭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총채벌레목의 특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완전 변태를 한다 좌우가 다르다 즉 좌우가 비대칭이다 해서 오른쪽 큰 턱이 퇴화 그러면 왼쪽 큰 턱이 한 개만 발달을 한 거겠죠 그래서 흡치구형이다 등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1번 혼눈은 세 개이다 이거 맞아요 2번의 입틀의 좌우 모양은 대칭이다 그쵸 아니죠 여기서 비대칭인 거죠 2번이 정확하게 틀렸네요 3번 구기는 찔러서 빨아먹는 흡수형이다 그쵸 맞습니다 흡수형 흡치구형 4번 몸은 등쪽이 납작하거나 원통 모양이다 맞습니다 이런 형태를 하고 있다라는 거 26번 솔립옥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솔립옥파리는 솔립에 기부해서 혹을 만들고 그 안에서 흡집하여야 하는 그러한 해충은 솔립옥파리다라고 하고 있죠 1번에 벌목에 속한다가 아니라 혹파리과에 속합니다 2번 주로 1년에 1회 발생한다 2번이 맞네요 3번 소나무와 밤나무를 모두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왜 소나무나 솔립옥파리라고 붙였냐면 얘는 솔립만 가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솔립 중에서도 소나무나 해송 같은 것들 곰소리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26번에서 3번 4번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에 처음 발견되었다가 아니고 192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특히 2000년대에 가장 큰 피해 면적을 가져온 것이 바로 뭐예요 이 솔립옥파리라는 거 그래서 요충형성이고 여기가 지금 솔립의 기부인데 솔립 기부를 반 잘랐더니 여기 지금 유충이 이렇게 들어있는 모습이 되죠 그래서 2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6번의 답은 2번 27번 입틀에 큰 턱 작은 턱 아랫입술 등에 큰 턱 작은 턱 아랫입술 많이 보던 게 나왔네요 등에 운동 및 감각신경과 가장 밀접한 것은 4번의 식도와 신경절이다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이렇게 뇌가 하고 그리고 배신경절이 있고 그 다음에 식도와 신경절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식도와 신경에는 큰 턱 작은 턱 아랫입술 이것들의 운동과 그것의 어떤 감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식도와 신경절이다 그래서 요 종류 3개를 묻기도 하기 때문에 3개의 종류도 아셔야 하고 이것 등을 지배하는 것이 식도와 신경절이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 식도와 신경절은 중추신경계에 속하는구나 라는 것도 같이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27번의 답은 4번이 되죠 그 다음에 28번 곤충이 휴면하는데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그랬습니다 곤충이 어떠한 불합리한 그러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생장을 멈추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는 휴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육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현상이다 라고 불렸고요 그럼 이런 휴면을 유발 요인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냐 그래서 일장 광죽이라고 하죠 즉 뭐예요 낮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낮이 얼마나 길고 짧으냐에 따라서 휴면을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온도이다 그래서 곤충의 가장 대표적으로 곤충이 겨울이라는 저온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이 휴면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온도가 가장 월동과 가장 관련이 큰 것이 바로 온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먹이라든지 또는 휴면 호르몬 등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28번의 답은 3번의 온도예요 그래서 온도에서 겨울에 추워지면 월동에 들어가는 휴면을 하고 있지요 온종들은 1번의 빛하고 여러분 일장주기와 광주기하고는 좀 틀려요 낮의 길이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 빛 자체로만의 어떤 요인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9번 향나무 하늘쏘가 주로 가해하는 부분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쏘 종류들은 대부분 줄기 즉 목질부를 가해요 구멍을 뚫거나 갈가 먹거나 등등의 어떤 그런 하늘쏘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의 줄기죠 줄기 수목류의 가해 양식이 따른 분류이다 제가 해서 이제 잎을 먹냐 식엽성 흡집성 줄기를 흡집 또는 충형성 특히 이제 종실가해 요게 이제 문제가 또 잘 나오죠 그래서 종실을 가해하는 요 4가지도 꼭 외워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목질부를 가해하거나 구멍을 뚫는다 천공성이라든지 줄기를 뭐 섭식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주로 이제 하늘쏘 유류가 그렇고요 소나무 좀 하고 박지나방 요것도 3개 정도는 꼭 좀 외워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29번의 답은 4번 30번 같은 곤충 종래 같은 곤충 종래 다른 개체 간에 통신을 목적으로 하는 휘발성 화합물을 했습니다 같은 곤충 내에서의 어떤 신호물질 전달 물질이야 1번에 페로몬 저 답은 1번이에요 그리고 3번 4번의 알로몬 카이로몬은 다른 종 개체 간에 다른 종 개체 간에 어떤 정보 전달을 하는 그러한 기능 것이 이제 알로몬 카이로몬이었죠 그래서 알로몬 카이로몬에 대한 내용도 다 정리를 하시고요 이번에 테르펜이라는 것은 천연 식물 향료 천연 식물 향료로 우리 피톤치드 알죠? 냄새 강하게 나는 그 피톤치드의 주성분이 바로 뭐냐면 이 테르펜이다라는 어떤 향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페로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같은 종류의 다른 개체 간에 교신을 위한 물질이다 통신수단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체내에서 만들어져서 체외로 분비를 하는 휘발성 화합물이다 특히 이제 성페로몬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 암수의 성페로몬을 분비를 함으로써 유인을 할 수 있는 암컷이 분비를 함으로써 수컷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성페로몬이 있다 그래서 그 외에 지퍼페로몬, 경보페로몬, 길잡이페로몬, 분산페로몬, 계급페로몬 이런 것도 있었고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 정리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것까지 좀 깊이 들어갈 때는 그것까지 다 알아주셔야 되죠 그래서 30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31번 주로 열매를 가해하는 해충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방금 제가 했던 거 다시 한번 보여드렸네요 종실가의 반바구미, 솔, 알랑, 명나방, 도토리, 거울벌레, 복숭아, 명나방에서 요거 4개는 꼭 알아두시고 요것도 3개 정도는 꼭 알아두시고 솔껍질, 깔찌벌레는 줄기를 흡집이고요 방패벌레 종류는 이불흡집이라는 거 그것도 같이 그래서 답은 31번의 답은 1번이죠 파굴파리 항상 굴파리라는 것은 특히나 이제 여비욕 보통은 여비욕 속을 파고 들어가서 식혜를 한다라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죠 그래서 파굴파리는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2번, 3번, 4번이 답은 1번이 틀렸죠 32번 곤충의 다리는 다섯 마디로 구성된다 몸통에서부터 순서로 올바르게나요 1번 민마디, 도레마디, 넓정마디, 종아리마디, 발마디 발마디 또는 발목마디라고 하고 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곤충의 다리는 몸쪽으로부터 다섯 개의 마디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도 아셔야 되겠죠 다섯 개의 마디이면서 가장 몸쪽으로부터 민마디, 도레마디, 넓정마디, 종아리마디, 발마디 또는 발목마디다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것이 이렇게 한글로도 나오긴 하지만 기전퇴경부 이렇게 해서 한자로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좀 알아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전퇴경부 그래서 절자만 붙이면 되죠 기절, 전절, 퇴절, 경절, 부절에서 이것에 다섯 개의 마디 이름 다 좀 알고 계셔야 되겠다라는 거 곤충의 다리는 몇 쌍이다라고요 여러분? 세 쌍, 근데 거미는 네 쌍이죠 그래서 세 쌍, 앞가슴, 가운데 가슴, 뒷가슴에 한 쌍씩 붙어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곤충들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다리가 많이 구조가 바뀐다 해서 그런 것들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메뚜기 땅가가 꿀벌이라든지 사마귀 이런 것들이 다리가 변형이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도 가끔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곤충의 다리에 대한 내용 정리를 쭉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33번 곤충의 기관으로 미각과 관계가 없는 것은 1번 큰 턱 큰 턱은 여러분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저작 기능을 해요 그렇죠? 큰 턱 큰 턱이 음식물을 가장 첫 번째로 잡아와서 그것을 잘게 부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큰 턱입니다 그래서 얘는 미각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윗입술, 작은 턱수염, 아랫입술, 수염 이런 것들이 다 미각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에서 저희가 곤충의 감각기관에 대해서 이런 것을 했었습니다 곤충도 촉각, 후각, 미각, 청각, 시각 이런 것들의 기관이 있다 해서 이런 중추신경이 보통 이러한 감각을 지배를 하는데 청각기에는 이런 존스턴 기관이라든지 또는 고막기관, 감각 이런 것들이고 미각기관에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저희 여기 33번까지 하시고요 34번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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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